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라라방 4번째 시간이 찾았습니다 라라라라. 라라 라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이아 박. 라라방 4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가 몸소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아 지금 많은 분들이 3백 분이 넘고 있어요 거짓말 좀 보탰습니다. 그런데 250분인데 아 좋아요 여러분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주시는 이런 적극적인 모습 굉장히 보고 좋습니다. 감사드리게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야구장도 보이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여기가 바로 TV 중계실입니다. TV 중계실 지난 방송을 이어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하니까 좀 더 잘 들리고 좋더라 하는 의견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원래 오늘은 잔디석에서 하기로 진행되기로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좀 더 춥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모시는 분들이 혹시나 또 감기 걸리시면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을 모셨습니다. 뭐 다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삼성라이언즈 치어리더 블루틴크스의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오늘 처음 봤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저도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 또 많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 계시면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가장 좋은 질문을 해주시는 분에게 영상통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도 청백전 중개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청백전을 저희가 중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청백전을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대구다 보니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중개를 자체적으로 라이언즈TV 카메라맨 한 분이 오셔서 몰래 찍어서 몰래 편집해서 다 같이 보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습경기 방송 일정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교류전요. 올려주세요. 네. 다행히도 왔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라방 네 번째 플레이어 초대석 2020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하게 된 삼성라이언즈 블루티커스의 새로운 얼굴 네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들만의 시그리처 같은 거 없나요? 하나, 둘, 셋. 나는 나는 라이언즈의 최대한 이런 거 없습니까?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즈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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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즈의 꽃. 박세하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즈의 새로운 신입 김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티커스 막내 정지연입니다. 아 막내라는 것을 꼭 집어서 얘기하죠. 가장 어린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 계시면 다리 아프시니까 앉으시고요. 앉아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 얼굴보다는 우리 블루티커스들의 얼굴을 더 원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블루티커스 잘 나오게 오늘 특별히 또 네 분이기 때문에 가로로 촬영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 분 한 분 공통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한 분 한 분 대답해 주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뭐 없습니다. 여기가 1번. 따라해 보세요. 1번. 네. 1번. 1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이렇게 첫 번째 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조금 의자 앞으로 오실래요? 네. 1번 조금 앞으로 오셔가지고 너무 조금 오신 거 아닌가요? 네.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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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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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본인의 이름과 나이를 나이를 꼭 해야 되나요? 네. 본인 소개부터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최홍라입니다. 아 최홍라 이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떤 뜻인가요? 넓을 홍해 순행할라로 넓게 순행하라. 아 넓게 순행하라. 운전변호증 있습니까? 아니요. 운전변호증. 운전변호증부터 하시기 바랄게요. 자 뭐 이거 실례가 되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는 98년생으로 이제 올해 23살입니다. 와 부럽다. 그냥 부럽습니다. 혹시 별명이 있으신가요? 별명은 딱히 없는데 홍라를 뒤집어서 라홍이라고 많이 써요. 오 라홍이에요. 라홍이 예쁘네요. 라홍이. 앞으로 많이 라홍이라고. 우리 블루트 삼성 라이온즈의 마스코트 막내 이름이 라온이에요. 오오. 네 라온이에요. 그래서 라홍이. 아 그거. 아 대박. 아 정말 몰랐나요? 네. 믿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취미가 있다면. 취미는. watch your hobby. 나 플릭스. 아 영화보기. 네 애니미 만화 보는 거죠. 아 애니메이션 좋아하시고.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네 인사이드 아웃을 한 번 더 봤어요 좋은 내용이죠 그거 인사이드 아웃 오늘 가서 꼭 봐야겠어요 자 그럼 나의 장점이 있다면? 장점이 좀 밝긴 한데 일단 그런 장점 말고 제가 노래 전주 딱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지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이 불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불러도 네 손길이 있네요 손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단은 우리 삼성라든지 응원가든 다들 거의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옛날 노래를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 노래? 네 완전 옛날 일단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본인이 얘기하니까 맞다고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의 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제가 이렇게 빡디가 좀 달라요 이런 안다 안다 해놓고 못하는 게 좀 있는 그런 허언증이 있다는 얘기시죠? 허언증은 아니에요 일단 장점은 한 번에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모른다 이게 이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죠? 치어리더가 된 계기가 있다면? 계기는 제가 무슨 직캠 영상을 봤어요 치어리더가 직캠 영상 그거를 보고 나도 하고싶다 하고싶다 저렇게 되고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그 영상이 누구였나요? 수진이였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회생활이 아니네 사회생활이 아니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정말 수진이는 영상이 잘 없거든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다음에 삼성나이온즈를 올 시즌부터 함께 하시는데 나만의 핀싸기가 있다면? 해피바이러스 해피바이러스? 허언증과 함께하는 해피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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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하나 보여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야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함께 이제 라옹이라고 할게요 네 라옹씨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 지금까지 제가 삼성나이온즈를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이런 캐릭터를 처음이 봤어요 일단 자기가 허언증이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스타일도 없는 경우에 해피바이러스까지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올 시즌 각오가 있다면 각오? 이번에 너무 아쉬워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아예 보기가 너무 아쉬운데 그 아쉬웠때 이때까지 못했던 거 좋아서 개막을 하면 완전 열심히 다 완전 100%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흑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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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분의 장점과 단점 알고 계시죠 허언증 허언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똑바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다음 분 나오세요 네 우리 홍나씨와 함께했고요 다음 분 이게 질문이 공통질문이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자, 앞을 좀더, 좀더, 좀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 박세라입니다. 본인이 아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간에 뒤에 꽃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별명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생 때 보노모노라고 말했어요. 보노모노? 네. 보노모노가 있어? 누구? 보노보노? 보노보노야. 노구리야. 상대모사 가능한가요? 아, 이제 안되는데. 이제는 안되는데? 예전에는 됐다, 이런 뜻이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노보노야. 예전에도 안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신입들은 일단 두 명이 현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본인이 취미가 있다면? 아, 요즘 요리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장 자신있게 잘 만들 수 있는 요리. 김치찌개 이러면 혼난다. 최근에 코로나라서 집에서 송코킹을 하면서, 오레오 투썸 케이크, 아이스팍스. 제가 기가 막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라이언즈TV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도록. 라이언즈TV에서 꼭 이 콘텐츠 살려주시기 바라고요. 장점이 있다면? 제 장점이 있다면? 제 장점은? 좀 엉뚱한 매력. 나머지 분들이 바로 수긍을 하십니다. 나머지 분들에게 들어볼게요. 내가 봤을 때, 가장 엉뚱했다. 누가 들어도 이 분이 엉뚱하다. 아, 세아이요? 네. 세아가 엉뚱, 항상 엉뚱이에요. 일단 허언증은 얘기 그만하시고, 허언증 아니신 분들이 미득할 수 있게,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세요. 가장 좀, 이거 정말 너무 쌩뚱 맞았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여러분들 허언증이시면, 우리 삼성라이언즈에 새로운 치어리더 두 분 가고 계시고요. 본인의 단점이 있다면? 제 단점이죠. 허언증이에요. 네. 치어리더가 된 계기가 있다면? 저 대학교를 경산쪽으로, 대구 경산쪽으로 왔는데, 네. 저희 선배님이 하필 이수진, 선배님. 네. 아니 요즘. 학교를 다닐 때부터, 아, 치어리더가 정말, 하고 싶다. 어, 하고 싶었다. 학교 다닐 때, 본의 아니게 이제 학교를 갔는데, 무슨 관대야? 모델 까요. 여러분, 이수진 양도 모델 갑니다. 노렸단 얘기죠. 자, 그럼 다음, 삼성라이언즈를 승리를 이끌어, 자기만의 필살기. 음, 열정적인 응원? 본인만의 필살기. 본인만의 필살기. 열정적인 응원은 솔직히, 다, 없어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필살기, 춤, 노래, 뭐 이런 것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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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란구나. 춤이란구나. 추억이 있다면, 이번, 2020년 라이언즈, 처음으로 이제, 고시즌을 하게 됐는데요.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번 들어가시고, 3번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회생활 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구요. 아, 권채를 이길 드립력. 사실 그, 드립은 또 우리, 권서용채의 리더. 네. 저희 중학교 동창이구요. 그 학교가, 몇 달 전에, 퇴교 당했습니다. 다 권서용 때문이에요. 권서용이 더 잘났어야죠. 자, 다음번, 혼인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 원래 목소리 살짝. 네, 저 원래 목소리가 좀 허수키하고요. 네, 이름은 김가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별명이 있나요? 네, 저, 음, 음, 제가 많이 듣던 얘긴데, 동글동글하게 생겼다고, 올챙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동글동글동글하면, 보통, 똥그리라는 별명을 지금 듣지 않나요? 아, 올챙이, 올챙이, 별명이 올챙입니다. 지금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아, 요즘 뭐, 최근에 봤다는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거. 이태원 클라스? 음, 음, 나는, 야구 시즌이 바로 할 줄 알았고, 그게 내 신념이고, 네, 저도 뭐 재미있게 봤고요. 요즘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의 세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그, 갓, 대사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여주인공이죠? 여주인공에. 어. 아, 저는 그 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여튼 그랬습니다. 갑자기 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나의 장점은? 네, 장점. 음. 네, 장점은? 다리가 긴 게 장점이래요. 다리, 이리 와보세요. 짠. 와, 깁니다. 여러분, 겁나 깁니다. 앉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현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리가 길다. 그럼, 단점이 있다면? 다리가 길어서 힘들다, 뭐 이런 얘기하면 진짜. 로보트 같다? 로보트 같다? 아, 몸이? 아, 움직일 때? 로보트 같다. 아, 알겠습니다. 치어리더가 된 계기가 있다면? 저, 대학교 축제 때. 이수진 양을 봤나요? 아니요. 대학교 축제 때? 그, 종목 중에, 체육대 때. 네, 체육대 때. 종목 중에 치어리더 종목이 있어가지고, 오호. 하게 됐는데. 오, 그거는 약간 스턴팅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니었고? 오오. 아, 그걸 해보니까? 제닛도 흥미를 좀 갖게 돼서. 아, 보통 이제 해보니까 좀 잘 됐디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때도 잘했고? 아, 네. 잘했었고. 오오. 학교는 이수진 양만은 상관이 없고? 아니요? 아, 또 상관이 있고. 이야,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학연, 지연, 제연 없어져야 되는데요. 자, 다음. 삼성라인즈를 위한 남한의 필살기가 있다면? 어, 활발함. 활발함? 네. 생각보다 활발해 보이지 않는데. 어, 활발하다. 어떤 식인가요? 뭐, 잘 돌아다닌다 뭐 이런건가요? 아니면, 진짜 그, 자기의 흥의로. 너무 활발하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말이 많아요. 아, 말이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방송용과, 방송용과, 방송용이 아닌 것과 차이가 확실히 나요. 아, 그렇게 봐야되면 될 것 같고요. 올 시즌 가구가 있다면?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응원을 하게 되었는데, 삼성라이언즈의 응원, 승리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제 몸을, 불사지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자, 삼만 들여가지고, 삼만 나와주세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권소영양이 계속해서, 자기가 왔다는거를, 네, 소개해달라고, 소영아 들어가. 네, 소영아 들어가시고요. 자, 그럼 다음 마지막 분입니다.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물한 살, 왕래 정지현입니다. 네, 보통 그, 하참 그런 나이예요. 네, 내가 가장 어리다, 라는걸 많이 어필하고 싶을 때에요. 나도 그랬어. 나 때는 말이야. 팔 덮어 쓰고 있었어. 자, 본인 별명은 무엇인가요? 제 별명이, 망둥어 닮아가지고, 망둥어. 망둥어. 별명이 망둥어네요. 지금까지 나온 별명 중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취미가 있습니까? 요즘 베이킹하는 거 취미가. 베이킹. 전문 영어로 여러분, 빵 만든다. 이렇게 취미가. 빵, 자격증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자격증은 없고요. 집에서 홈베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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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잘 만드는 빵은 뭔가요? 카스테라 이러면 혼납니다. 네. 카스테라 나도 만들 줄 알고. 네, 집에서 만들어 왔어요. 카스테라입니까? 쿠키잖아요. 쿠키? 어떤 쿠키? 들 찍어서. 오케이. 쿠키. 일단 해봤다는 얘기에요. 툴로 찍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해봤다는 얘기에요. 장점이 있습니까? 본인만의 장점. 장점은 긍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다들 끝두고 더하고 계세요. 얼마나 긍정적이길래. 단점은? 왜 너무 긍정적이니까. 아직 21살이기 때문에 그런거에요. 좀 더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치어리더가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소영 언니가 중학교 선배거든요. 드디어 이수진의 라이딩 넘어섰어. 이번에 이소영 나왔습니다. 이소영. 중학교. 중학교 선배. 이소영 재열이다가 중학교 때부터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학교 선배라서? 춤추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고 멋있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때도 댄스북? 네. 구경을 했고. 본인은 활동 안하셨고? 네. 춤은 이번에 들어와서 새롭게 배우시는군요.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뭐 우리 이수영 재열이도 후배니까. 정말 돈 찾아주실까라고 생각을 하구요. 삼성 라이몬즈를 승리로 이끌 나만의 필살기. 긍정 안되구요. 긍정 안되요. 지금 눈에서 긍정 글자가 나왔어요. 제가 봤을때. 눈에 귀여운. 얼마나 귀여운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 시즌에 각오가 있다면?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오는거니까. 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보다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귀여운 모습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귀여운거 많이 준비해 주시구요. 제 스타일 아시죠? 저 응원단상에서 그거 시킵니다. 저 시켜요. 저 진짜 시킵니다. 다 시킵니다. 오늘 얘기하신거 다 시킬거에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에게 공동질문 하는 시간 함께 했구요. 그리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직접 미리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라이트 사이트? 네. 그래요. 영어 잘 못합니다. 올라오셨는데 왜 그렇게 이뻐요? 삼성 최고의 영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삼성라인즈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응원단들의 새로운 얼굴들이 이미 공개가 되었거든요. 왜 그렇게 이쁜가요? 물어보면 내가 먹는거 아니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뻐지셨는지 물어봅니다. 질문이 좀 별로 다르죠? 저하고 똑같은거에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날때부터 이랬습니다. 사실은 어머님과 아버님의 유전자의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뻐진거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이제부터 이제 좋아할게요. 여러분 큰일났습니다. 야구를 전혀 몰랐어요? 아니 알죠. 아는데 이번에 하면서 좀 더 열심히 집중하면서 전문적으로 알고싶다. 일단 야구를 좋아했습니다만 이제 그 일에 연관해서 만큼은 지식은 이제 물론 들어와서 다 배우고 싶고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야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DHLE1230님 네. 자 다음 질문. 이건 거의 답이 나와있어요.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앞의껀데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또는 치어리더의 롤모델인데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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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소영이구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다 나왔어요. 혹시나 우리 좋아하는 선수가 있나요? 삼성 라이몬드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아니요. 박혜민 선수. 왜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장... 아 주장이라서 좋아한다. 저게 무슨 주장이죠 도대체? 그것도 하시면서 너무 멋있습니다. 파인플레이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 그런 모습에 반했다. 네. 있다면? 구장선수. 네. 구장선수. 왜? 잘생겼구요. 여기다라구요. 구장선수는 여기 안에서 다들 알고 계실까요? 또 누구 있으신가요? 저는... 좀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선수가 없다. 아직까지 내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다. 네. 저도 이번 경기 보면... 네네. 아시죠? 여러분 21살 막내. 제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치열이도 오디션을 보셨나요? 오디션? 면접. 면접 봤고. 혹시 면접 보면서 댄스도 같이? 아니요. 아 댄스는 안 봤고. 질문이. 오디션 볼 때 댄스 하셨나요? 그럼 어떤 곡으로 하셨나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안 했답니다.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애매한 질문. 너무 예쁘세요. 뭘 드시고 예뻐지셨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삼펜. 삼펜. 삼펜 57분. 삼펜 57분. 삼펜 57분.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저는 연어초밥 좋아합니다. 아 초밥? 초밥. 근데 연어초밥입니다. 연어초밥. 네. 저는 요즘 마라탕에 빠져가지고. 아 마라탕. 아 마라탕. 그래야지 마라탕. 저는 곱창 좋아합니다. 아 곱창 좋아하시고. 저는 고기면 다 좋아합니다. 아 술을 잘 마시나요? 아 네. 그럼 이거 바꿔서 가보시죠.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키가 다들 크신데. 키 크는 뭐 노하우 같은 게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키 크는데 노하우는. 일단 타고나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본인도 치어리더 꿈을 꼽았는데. 키가 작아서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치어리더가 되려면. 키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나요. 165 이상. 165 이상. 165 이상. 일단. 전 되네요. 비웃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은. 본인도 마음을 얘기해 주셨어요. 최강삼성이. 응원 또 최강이 될 수 있게. 열심히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이라고. 파이팅. 네. 서현 띄우고. WT님. 네. 감사하구요. 어. 이 질문은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시즌 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펜이나. 선물이 있다면. 근데 그. 울산 모비스를 먼저 하신 분들이 계시죠? 네. 누구 계시죠? 저랑 세아. 네. 두 분이 계신데. 혹시나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펜이 있다면. 저는. 네. 책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 무슨 책. 그. 연예행방이나. 네. 작가들의 비밀스러움. 오. 이런. 소설책을 좀 받으세요. 약간 그. 약간 전문가 느낌 나는 책들이네요. 아니요.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오. 책을 받아봤다. 네. 또 혹시. 저는 사진을. 아. 본인 사진을 액자로. 네. 사실 저는 액자 사진이 굉장히. 초기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그. 매 경기마다. 찍어드리는. 사진.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안 주시나요? 공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100점 넘게 찍는데. 한 장도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다음. 어. 아까 전에 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야구장을 자주 오거나. 삼성팬이신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네. 삼성팬이시고. 네. 화이팅. 그렇습니다. 네. 라파악을 오늘 처음 오셨나요? 아니요. 어. 언제 왔어요? 저희. 오늘. 저희 경기 보러 왔어요. 아. 경기 보러 왔고. 두 분은? 저는 처음 와봤어요. 처음 와봤고. 저도요. 처음 와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냐. 어. 어.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어떤 게 대박인가요? 그냥. 되게. 파랗고. 초록고. 되게. 예뻐요. 예뻐요. 진짜. 경기 때. 노을이. 아. 노을 지는 거. 네.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의 아름다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시작을 하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이제. 라팍감을 생각하는 게. 꽃가루. 여름이 되면은. 이제 그. 그. 곤충이라고 하죠. 곤충들. 라팍에 기생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아.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 이겨내라고. 네. 이겨내시기 바라구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라 치열이도 귀엽다. 농구장에서 봤는데. 지금 실제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네. 귀엽네요.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아. 오종학 응원단장 대 김상은 응원단장. 선택한다면. 야. 좋다 이거. 하나. 둘. 셋. 여기서. 여러분 아까도 봤을 때 알겠지만. 애들이 사회생활을 벌써부터. 네. 사회생활이 거의 갑입니다. 갑. 자. 좋은 질문 해주시는 분들은요. 바로. 영상통화로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단님도 가끔 찍어봤는데. 곰손이라 드릴 만큼 못 찍어. 아. 갑자기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구요. 아. 올해 삼성라이언즈. 응원가. 새롭게 나온. 곡 중에 들은 게 있나요? 엎드려. 다 엎드려. 아. 앨범으로 발명이 됐어요. 앨범으로 발명이 됐는데. 안 들어갔습니까? 이수진 양을 깨야죠. 이수진 양이 잘못됐죠. 새로운 응원가 있나요? 네. 2020 삼성라이언즈. 응원가 허니크루 2집 앨범이. 지금. 멜론. 지니. 플로우. 브락스. 기타 등등. 다 해서. 음원 차트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많은 검색해주시구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질문이요. 아. 혹시 네 분. 허니TV 구독하셨습니까? 네. 진짜 했습니다. 네. 진짜 했습니다. 최근에. 신규가입자가 한 명씩 느는 것 같던데. 얘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명씩. 하루에 한 명씩 느는데. 얘들 같네요. 네. 네. 어. 지연철이다. 작년에도 프로필이 있었는데. 왜 안 했었나요? 라고. 작년에 프로필에 있었는데 안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춤 연습이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아. 자기가 봤을 때 아직 여러분들을 만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연습을 했다. 올해는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더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네. 검증이라고 하시네요. 네. 삼성 응원하셔서 가을야호 갈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건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화이팅. 어. 이 분은 좀 굉장히 좀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어. 우리 감독님이 이제 허상현 감독님으로 바뀌셨는데. 만나실 적이 있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질문이. 하하하하. 질문이 뭐 이래. 나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 나도 못 만나봤어요. 하하하하. 아 그럼 물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개인적인 질문이 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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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제 개인채널를 막 녹화할 때도 오면. 그냥. 본인 별명이 뭔가요? 그냥.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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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하하하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하하하. 독특한 매력이 있고. 진짜 많이 친해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몇 살이세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 그냥 막내만. 네. 각자 손가락을 한번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나 좋을 때다. 하하하하.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할 때 제대했어요. 하하하하. 제대했어요. 아. 구독만 하셨네요. 응원과 언박싱 했는데. 방송은 안보신것 같습니다. 요즘 바빠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보게 하세요. 네. 다시 보게 하세요. 네. 아. 좋은 질문이네요. 단장님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역대 치열이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다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많이 교류하는 시간은 없어요. 아. 집에 갈 때 방도 대기실도 다 다르다 보니까 다 따로 가고 하는데 지금 딱 만났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전 그래요 다들 라텐마리아 듣는다고 힘드시죠?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지금 팀원 언니들 중에서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하죠 라텐마리아 이런식의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일단 얘들은요 여러분 너무 솔직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솔직한 것 좋아요 라텐마리아를 가장 많이 시전하고 있는 선배 언니가 있다면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그냥 대답하세요 선생님 진짜 없어요 맞지? 없어요 이제 슬슬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없어요 맞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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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좋습니다 뭐가요? 홍라치어리더님 인스타 아이디 에루화는 무슨 의미에요? 오 좋은 에루화 에루화 저는 저 와로 끝나는 걸 두루화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에루화 어떤 뜻인가? 에루화가 이게 약간 신명날 때 얼쑤 약간 편한 느낌으로 한글말이에요 이게 사전에 있는건가요? 에루 에루화 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홈런이나 역전을 냈을 때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에루화 아내하고 잘 알아요 네 예 각 치어리더들 최애 선수를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박혜민 구자욱 두명은 다들 비슷비슷하다 아직 맘에 들은 애는 없다 이렇게 결례를 났습니다 아 치어리더분들이 봤을 때 제 첫인상은 어떤지 아 음 그때 농구장에서 한 번 뵀었는데 너무 좋다 선보디 포 닮으셨다 하하하 하하하 제가 그 포가 좋아하는 꼴이죠? 네 제 별명이 흔 입니다 아 오 키워 맞추기의 다리 키워 맞추기 어떻게 키워 맞추기 농구장에서 봤었나요? 네 어 그렇죠 아니요 아니 전 못 하시는 것 그 그 그 그니까요 거기도 보면은 대위실도 다르고 네 일단 무조건 상대 팀이었을 거 나라 제가 이제 삼성 썬더스에서 라이온즈 데이를 한 번 했었어요 라이온즈 데이를 이제 그때 이제 원정 온 친구도 있고 어 모비스에 제가 잠깐 인력이 잠깐 지원됐을 때 그때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대기실이 달라서 제가 정말 기억 못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까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들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제 한 10년 하실 거죠? 20년 하실 거예요 아이고 20년 알겠습니다 이제 바뀌는 일 없이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옆으로 라이브 하시네요 라고 하시는데 네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옆으로 하고 있고요 치열이 또 막내는 누구입니까? 얘요 얘요 아까 전부터 자기가 막내라고 자기 입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원가 율동 연습할 때 제일 힘든 응원가가 있다면 일단 가장 힘들었던 다링러프가 이제 좀 없어졌죠 그 다음에 힘든 게 제가 봤을 때 이학주 선수인가 될 것 같은데 권소영 치열이더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올 시즌 동작이 어떤 거냐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뛰는 거 좀 그만해라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죄송합니다 올 시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아 좋아요 권소영 치열이더가 때문에 농담 아니고 진담이고요 네 그랬습니다 지금 뭐 가장 힘든 거? 힘든 거? 하고 싶은 거? 네 하고 싶은 거? 아 이학주 선수구나 이학주 선수구나 이게 힘든 거? 이렇게 이거부터인지 이거부터인지 색깔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데 아 일단 뭐 연습 많이 하고 오시니까 많이 뛰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또 혹시 올 시즌 응원가는 하나도 안 들어봤죠 패스 최애 응원가 지금까지 들었던 중에서 가장 좋은 응원가 최애강 3성 9장 아 9장 선수 아 대박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올 시즌 논의를 못 들어봤다고 하네요. 홍라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요? 라고 나는 화장을 배우고 나서부터 예뻤어요. 화장을 배우고 나서 누구를 배웠나요? 혼자 했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개인 강습을 통해서 TV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꿔서 언니들 중에서 화장을 제일 잘하는 언니가 있다면? 근데 다들 잘 안 해요. 생활이랑 별 차이. 아니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얘가 뭐 가지고 있다고요? 있습니다. 치어리더들의 취미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장 좋은 질문. 진짜 영상통화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임이 많네요. 올해 보통 4명씩 아니었나? 보통 4명. 보통 4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원가 작곡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홍라씨가 대학교 다니시나요? 네. 저는 지금은 휴학을 했지만. 전공이 무엇인가요?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의... 와우! 스페인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 네이아모, 홍라. 네이아모. 정말 주입식 교육이죠. 정말. 올라는 저도 하겠어요. 다 같이 세이 올라 올라 올라. 다 같이 올라 해주시고요. 올라 홍라 노린 겁니까? 네, 그래서 개명을 했어요. 제가 개명을 했어요. 와, 대박이다 너. 알겠습니다. 개명까지 생각했대요. 그래서 개명. 엄마, 아빠를 뭘로 보고. 아니, 제가 했어요. 야구장에서 보면 사진 찍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홀라, 다들 홀라. 하똥. 홀라. 다른 구장 중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어디예요? 라고 이수진이 직접 해주셨네요. 다른 구장 중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구장. 구장. 다른 구장? 저는 잠실이요. 잠실. 왜, 왜, 왜. 크다, 크다, 높다, 높다, 높다. 높아요. 그 높이가 지금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높을 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낮아진 걸 알고 나서 조심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지면 다치는 건 같으니까. 잠실. 잠실 조금 무섭지. 고소공포증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지어 우리 치열이 도중에 이겨낸 친구가 있죠? 그렇죠. 누구지? 소영이. 소영이 너. 이소영 치열이 너. 아직. 아직 아니야? 좀 더 하세요. 우리 이소영 치열이 너는 그만둘 때까지 고소공포증 해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신입 치열 분들 야구 관전도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전에. 감사합니다. 이겨낸이와 대화 가능한 홍란님. 무슨 말이죠? 나은이. 나은이. 나은이 누군가요?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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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화 가능한. 아, 그 친구가 스페인. 아,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만둘 때까지 고소공포증 극복하기. 버킷리스트에 꼭 넣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버킷리스트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안전가옥을 짓는 거. 아, 안전가옥. 산 막 저, 고공 이런 데 싸게 사가지고 거기에 제가 살고 싶어요. 예, 뭐 그런 것처럼, 예, 그런 것처럼 본인만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울 것 같은. 저는, 그 요즘 등산을 좋아하거든요. 예림이랑 맨날 등산을 가고 그랬었는데. 예림이! 예, 예림이. 예, 예림이. 태근하지 말라니까, 손목하지 말라니까. 예, 예림이. 그래서 히말라야를. 오오오!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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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그렇죠. 아, 돈 많이 들죠. 진짜만, 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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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영화처럼 그냥 갔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고삼병이죠? 네, 고삼병. 아, 히말라야를. 네, 등산해 보고 싶다. 정복해 보고 싶다? 아니요, 정복까지는 좀 모르고. 아, 그냥 갔다 오고 싶다. 날 정도는. 아, 중간까지는? 네, 네. 사람이 장비 없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오오 히말라야 나왔구요 네 어떤게 있습니까? 저는.. 저는.. 스카이다이빙 오 스카이다이빙 스카이다이빙 괜찮죠 스카이다이빙 네 또 저는 고소 홍포증이 있어가지고 저는 번지점프를 꼭 해보고 싶어요 잠실에서 단상에서 내려올 때 계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서 앞에서 폴짝폴짝 연습하세요 번지점프 춤이야 그것만 됩니다 그거는 줄이라도 달아주죠? 저희 줄 안 달고 하거든요 하하하하하 네 고소 홍포증 네 제주도 한달살기 아아 제주도 한달살기 일단 뭐 많이 들으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락팍 소식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잠시후 6시부터 청백전이 열리는데요 청백전 라인업은 우리 또 이렇게 네 분이 모셨으니까 한 분 두 분 뽑겠습니다 그래서 청팀 라인업 백팀 라인업 직접 한번 읽어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 주시고요 누가 하실래요? 다가요? 네요 홍라씨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분 해서 청팀 잠깐만요 자 봅시다 구자욱 선수가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아 여기 구자욱 선수 백팀이고요 네 백팀이 있고 그 다음에 박혜민도 백팀 어머 누가 백팀이 있네요 청팀이 마세요 홍 홍라니까 홍색의 반대쪽은 청색 그렇게 해서 홍라님이 청팀 남은이가 백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견수 그렇죠 1번 타자 중견수 박혜민 이런 느낌이죠 1번 타자 중견수 박참도 2번 타자 우익수 김성표 오늘도 왜 저러는 건가요? 3번 타자 유격수 박계범 박계범 4번 타자 1루수 최영진 최영진 5번 타자 포수 김응민 김응민 6번 타자 2루수 김재현 김재현 7번 타자 3루수 양우현 양우현 8번 타자 지명타자 이성곤 이성곤 9번 타자 좌익수 이현동 수수 백정현 섬발투수는 백정현 선수 네 다음 백팀 소개하겠습니다 어우 좋아 잘하네요 백팀 1번 타자 유격수 김지찬 2번 타자 좌익수 구자우 구자우 3번 타자 3루수 살라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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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드디어 나옵니다 4번 타자 지명타자 김동엽 5번 타자 2루수 김상수 6번 타자 우익수 중선곰 네 7번 타자 1루수 이성규 8번 타자 포수 강민호 강민호 9번 타자 중경수 박혜민 박혜민 두수 원태인입니다 원태인 선수 자 이렇게 해서 천백전이 잠시 후에 6시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자체 라이브 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장비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장비가 가지고 오고 사람들이 많이 유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최대한 작은 인원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다보니 라이온즈TV에서 하이라이트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래 아나운서 톤이라고 지금 굉장히 칭찬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라이온즈 유튜브 채널 라이온즈TV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구요 자 그리고 우리 허니콜 2집이 저희 14일날 낮 12시에 이미 발매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2020년도에 새롭게 들으실 수 있는 응원가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깐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도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다운받으세요 네 동답이구요 다 드려서 지금 이제 동작 만들어서 아마도 그 후에 선수들 동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영상도 라이온즈TV를 통해서 촬영을 한 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깐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늦었어요 네 일찍 일찍 가셨어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지금 제일 많이 얘기 안한 막내가 마지막 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화이팅 이야 진짜 막내다 지금 딱 막내인데 한 3년 지나면요 자 마지막으로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네 이런 식으로 또 돈이 아닌 게 다 이겨 가는 거니깐요 네 자 그럼 일단 함께 해준 우리 라라방 네번째 우리 플레이어 초대해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치아리드의 새로운 얼굴 네 분 최홍라 김가영 정지현 박세환이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했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줘서 감사하구요 자 마지막 우리 또 라라방의 시그리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이 궁금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인스타그램 마케팅팀과 함께 하고 싶구요 라라방 다음에도 꼭 뵐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봐요 제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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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네트 끝처럼 마시죠 안녕